댄스로는 거의 우리나라의 진짜 탑. 그렇죠. 1세대. 게다가 클론의 강원래 씨의 마음을 훔친 오늘 김송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. 대만에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했죠. 외모부터 춤부터 뭔가 튀니까 친구들이 다 좋아해서 춤추면 너무 행복했어요. 많은 분들한테 대시를 받지 않았을까. 내 마음속에서 어로지 강원래가 떠나는 거예요. 어머 내가 싹 떨어냈는데 이 사랑이로 편지로 주고받은 싹친 사랑이네. 김송 씨가 왜 강원래를 저렇게 돈 때문에 일 거야. 그런 시선. 아우 어떻게. 평생 이렇게 살면 나는 어떻게 살지. 그런데 저는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 떠나는 거예요. 너무 좋아하니까.